여기서 오늘 끝입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풍년을 위해서. 금년의 풍년을 위하여. 여섯 마치기. 1,200평. 뭐 심어주고 약값, 뭐 모판값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농사저에서 1,000평 넘는 데서 한 5,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쌀 농민들이 많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어요, 쌀을.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 쌀이 없어지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돈을 떠나서 농사를 앉아서 풀밭도 대고 공장 같은 것도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저는 땅 한 병이라도 더 짓고 가축 한 마리라도 더 키우려고 해요. 또한 나머지의 주인공이. 그래서요. 그래서요. 한글자막 by 한효주